기상캐스터 배혜지 내년에 최종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일단 주요 은행주들도 국채금리가 소폭 내리면서 모두 다 약세를 기록했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일단 시장은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은 강경했는데 그 안에서 시장에서는 계속 모순점들을 찾아 나가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 또한 굉장히 큰 변동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또 같이 점검을 해 나가보도록 하죠. 일단 fmc 관련한 이야기 저는 오늘 좀 자세히 준비하면서 들려온 산업 이슈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오늘 폐배터리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네 fmc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간략하게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저 말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기자회견의 가장 주요했던 멘트였습니다. 일단 시장은 예상했던 대로 50bp를 마주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사이 15년 만에 최고치인 4.5%를 기록했죠. 한국과 기준금리 격차는 125bp 되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년도 최종금리가 5.1%로 최종금리 중간값이 크게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에 금리를 낮출 수 있어라는 기대 자체를 꽉 눌러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은 급격하게 큰 변동을 나타냈고요. 빠르게 준비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죠. 일단 올해 이 점도표는 만장일치 내용이었죠. 점도표가 내년께 문제가 됐습니다. 5.1로 최종금리 중간값이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 9월 점도표에서는 4.6이었습니다. 4.6에서 5.1로 껑충 뛰었고요. 저는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5.5 위에 두 명이나 찍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 것인가. 그렇다면 2024년도에도 5% 이상의 금리가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데 두 명이 또 찍었거든요. 아마 이들이 이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찌됐건 연준 의원들의 방향이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은 2024년도의 폭이 엄청나게 넓다라는 것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비둘기파와 엄청난 매파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좀 더 혼란의 길을 겪게 되겠죠. 어찌됐건 내년도 금리 인하 가능성을 완전 지워버렸습니다. 9월 4.6에서 12월 5.1로 내년도 2024년도 2025년도도 모두 다 상향 조정됐다라는 점에서 기존에 최근 연준이 얘기하는 더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한다라는 것에 일단 부합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경제 전망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심플합니다. 성장률은 낮췄어요. 전망치를. 반면에 실업률과 물가 데이터는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일단 코어 PC 물가도 올렸는데요. 이 물가를 보시면 모두 3%대입니다. 연준의 목표치는 2%죠. 목표치에는 부합할 수 없겠다라는 게 내년도고요. 그러니까 이 물가가 안 잡히니 잡기 위해 좀 더 긴축을 오랜 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모두 다 GDP는 낮아지고 실업률과 물가는 올라가는 흐름이 나옵니다. 이렇게 수정 경제 전망을 보고 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이 됐죠. 처음부터 강한 코멘트로 시작했습니다. 아직 더 할 일이 남아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돼 있다. 인플레의 진전이 느리다. 더 높은 금리 오래 유지될 것이다. 인플레를 낮추려면 추세 이하 성장이 나와야 한다. 다음 최종 금리 전망 확신할 수 없다. 이 말은 즉슨 다음 FMC에서 최종 금리 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추가적으로 여질 남긴 겁니다. 그리고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 침체 피할 수 있다라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심으면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갈 동안 시장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성명서 발표되고 급락으로 전환이 됐고요. 추가적인 이 코멘트가 시작되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자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착륙 가능성을 꺼내놓자 시장은 살짝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찌됐건 그 흐름이 고스란히 뉴욕장에 반영이 됐고요. 국채금리와 달러인덱스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11월에 했던 이야기죠. 느린 속도가 낮은 금리를 말하지 않는다. 속도는 느리지만 높게 오래 유지하겠다라는 점. 높이와 길게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것을 경기 연착륙이 조금은 더 상세하는 흐름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국채금리가 성명서 공개되고 급등합니다. 장단계 금리 모두 다 상승을 했다가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 탑재한 걸까요? 아니면 시장은 내년도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그 동상이몽 차이로 인해서 일단 국채금리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요. 하락 전환했습니다. 달러인덱스 같은 경우도 급등했다가 이내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 나타났죠. 장중해 시황 보시고 장마감 시황 보시면 좀 의아해하셨던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보시죠. 뉴욕장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다 성명서 공개되고 정말 급격하게 뚝 떨어집니다. 그 이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고 한 번 더 낙폭을 키우죠. 그리고 나서 국채금리와 달러가 나름 안정을 찾아가며 낙폭을 조금 줄이는 흐름도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였고요. 경기 침체 우려 없다. 경기 연착륙 가능하다. 이렇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토닥토닥이 있었음에도 경기 민감 섹터는 하락했습니다. 어찌됐건 고강도 긴축을 했을 때 남아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거겠죠. 오늘 빠진 섹터도 그런 쪽이고요. 올라간 쪽은 모더나, 화이자 등의 제약바이오헬스케어 혹은 유틸리티, 필수소비재 쪽이 강한 움직임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경기 영향을 덜 타는 쪽에서 올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9월부터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요. 고통 없이 물가 안정은 불가하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연준은 앵무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섹터로 보시면 명확하죠. 필수소비재, 제약바이오, 유틸리티 이렇게가 올라가는 흐름 혹은 버티는 흐름이었고요. 전기차와 빅테크 쪽의 종목들 그리고 금융, 에너지까지 빠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를 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이라는 거 섹터로 봐도 좀 명확하게 보이고요. 종목들로 들어가 보면 반도체 주 오늘 좀 여지없이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1.5% 지수 빠졌고요. 어제부터 친환경 쪽이 괜찮아요. 전기차는 제외하고 태양광과 풍력이 오늘 가장 많은 상승률을 뉴욕장에서 나타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EU 탄소 국경세 이슈가 계속 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썬파워 등이 S&P500에 들어온다라는 이슈. 내년도 유럽향 매출 기대 각 업체별로 꽤 늘고 있습니다. 썬런, 썬파워, 썬노바, 솔라이치 등의 종목들 강세고요. 전기차는 계속 내려가네요. 테슬라는 또 빠집니다. 2.6% 추가 하락이 나오고요. 빅테크는 혼조입니다만 전반적인 침체 분위기는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장은 또 전기차 쪽 살짝 걱정이 되고 있고요. 어제 국내장 보시면 꽤나 많은 쪽의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장에서는 그 많은 쪽의 종목에 상승이 반납될 수는 있겠죠. 어떤 쪽이 버텨낼지 궁금하네요. 어제는 두루두루 섹터가 괜찮았는데 좀 더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얘기 살짝 해보죠. 갈등이 계속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에 규제를 한다고 했더니 일단 WTO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재소를 걸었습니다. 이걸 12월 13일경에 전해드렸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계속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한국과 일본, 대만은 난처한 입장이긴 합니다. 어찌됐건 기술력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나름의 수출 통로를 계속해서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새우등이 터지기도 합니다만 또 고래들에게 납품할 무언가가 힘을 받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바로 어제 반도체 장비주였습니다. 반면에 투자를 한다고 소식이 중국에서 전달됐고 어제장에 국내 장비주들이 좋았는데 밤사이 또 추가된 이슈는 미국이 또 중국을 눌어보려고 중국에 30개 이상의 기업에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겠다. 이번 주 안에 빠르면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허가 없이 미국 기업의 기술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불가해지는 거죠. 이걸 반도체 자립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와 같은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장비주를 봐야 되는 거고요. 미중 갈등으로 본다면 또 히토류 관련주들을 체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들 종목군의 투자 기간은 달라질 거예요. 장비 쪽은 조금 길게 볼 수 있는 쪽이고요. 이쪽은 당연히 그날그날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 밖의 섹터 이슈 본다면 원전 쪽이 이슈가 어제 좀 있었죠.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가 어제 가동됐습니다. 중공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2조 이상 내년도에 투자할 거다라면서 탈원전 폐기 그 움직임에 대해서 또 한 번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트리키의 터키의 40조 원의 원전 수출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시간회에서 G2 파워나 한신기계 등의 종목들이 강세였는데요. 다만 이 트리키의 원전 이 관련해서는 201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때는 중국 혹은 일본과 계속 2013년도 17년도 협력을 해왔다가 결국엔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결렬될 여지는 있다라는 점 점검하시고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폴란드에 이어서 또 엄청난 금액을 수주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5G 이슈 계속 나오고요. 이제 밀린다고 했던 중앙경제공작회의 중국에서 예정대로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투자 관련한 인프라 투자 이슈가 나온다면 건설기계 쪽 중국향 매출이 있는 쪽 살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장중 같이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연말 연초는 바이오 이 공식이 조금 맞나 봐요. 요즘에 다시 또 바이오 쪽이 힘듭니다. 미국에서도 모더나 화이자 등의 종목들 강세. 어제 모더나 올라가는 거 보면서 MRNA 관련주 장중 체크하십시오 전해드렸는데 관련주들 시세 흐름 괜찮았더라고요. KPS 생명과학은 상한가까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찾아가서 MRNA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뉴스도 더해졌고요. 여기 깨알 같은 글씨들이 개별 종목 모멘텀들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 종목에 추가된 이슈가 없는지 점검하시길 바랄게요. 여러 시장의 내용들 정리를 해드렸고요. 폐배터리 이슈도 한번 볼까요? 지난 12월 7일에 민영 앵커가 폐배터리 쪽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좀 공부를 해보자 라는 목적으로 브리핑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얘기하셨던 부분인데요. 폐배터리 시장은 예견된 성장이라고 하죠. 연평균해서 2040년까지 33%가량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5에서 10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되고요. 이 배터리의 재료비는 부담이 된다라는 부분을 그 당시에 전해드렸습니다. 폐배터리 관련해서 오늘 좀 더 브리핑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전기차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폐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했다라는 부분은 올해 중순부터 많이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연간 폐배터리 발생량을 보시면 2020년에는 275개에서 2025년에는 3만 개 이상 그리고 2030년에는 10만 개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폐배터리 사업을 크게 나누면 재활용과 재사용이 될 텐데 그중에서도 비중이 큰 쪽이 재활용 시장입니다. 그 재활용 시장의 규모만 보더라도 2025년 3조 원에서 2050년에는 무려 6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는데요. 에코프로가 6% 가까이 올랐고요. 성일 하이텍도 긴 조정을 거쳤었는데 5% 정도 코스모 화학, 파워로직스 등등의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냈습니다. 어제 반짝 반등이었을지 아니면 지속될 수 있는 이슈인지는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이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폐배터리 사업 파트너십 현황을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7월에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상당히 주목을 받은 종목이기도 했죠. 이 종목은 삼성그룹, SK그룹, 포스코 모두와 또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또 표를 통해서 체크해 보겠고요. 어제 나온 뉴스라면 SK이노베이션과 성일 하이텍이 합작을 해서 폐배터리 금속 재활용 합작법인을 설립한다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25년의 가동을 목표로 해서 국내 공장의 설립을 추진한다라고 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을 합치겠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르기도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대기업들의 현황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SK이노베이션 쪽에 관련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이외에도 SK이노베이션, SK온, SKC, SK에코플랜트 등등 SK그룹들은 다양하게 지금 폐배터리 사업에 좀 진출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쪽은 배터리 내재화는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재사용 쪽을 바탕으로 해서 폐배터리 시장에 이 사업에 역시나 뛰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그룹도 마찬가지고 LNF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폐배터리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좀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그룹도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바탕으로 해서 폐배터리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대기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는 폐배터리 사업에서 폐배터리 관련주들 조정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지금 자리가 좀 저점은 아닌가라는 생각에 연말에 한번 들어가도 괜찮을까? 관심을 가져도 괜찮을까라는 내용으로 브리핑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 역시나 지난 6월부터 지속적으로 민영 앵커가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시면 올해 들어서 대부분 40% 이상, 30% 넘게 좀 빠진 쪽도 많지만 웰크로난택은 15%가량, 하나기술은 20% 정도 올랐고요. 코스모화학은 2차전지 쪽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56% 정도의 연중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1%밖에 빠지지 않는 등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진만쌤에게 이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조정이 좀 길게 나왔다가 어제 반짝 반등이 나왔는데 저점 매수가 가능한 구간인지,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탑픽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다 안가다 확인을 해보죠. 어제 시간에서 마스크 관련주도 움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도 사실 마스크 관련주뿐만 아니라 제약주들이 계속해서 중국의 의약품 풍기 현상 때문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국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공개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고요. 이후에 오는 23일에 실내 마스크 착용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에서 3월쯤에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틀째 지금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8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고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공이나 웰크론이나 모나리자 같은 종목들 시간 외에서까지 강세를 이어갔거든요. 관련주들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제임스 안님이 저희가 5G를 빨리 다뤄서 서진 시스템으로 수익이 났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럴 때 가장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저희가 말하는 내용들이 노이즈가 되지 않길 바라면서 언제나 한결같이 준비를 해볼게요. 지금부터 이 마음으로 전략도 챙겨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어찌 보면 홀가분합니다. 올 한해 남아있는 마지막 빅 이벤트를 좀 지나 보냈기 때문인데 남아있는 것은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요. 연말 대응, 연초 대응은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그 대응을 위해서 이분을 모셨습니다. 친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FMC 지났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앵무새처럼 했던 얘기를 또 했어요. 좀 더 강경한 느낌도 있었으나 끝자랙은 또 여지를 남겨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FMC 어떻게 결론 내리셨어요? 네, 결론은 소프트 랜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들 계속 앵무새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고요. 내년 가봐야 안다. 다음 달 가봐야 한다. 똑같은 소리 계속 반복해서 사실 말했던 수위 자체는 굉장히 셌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사실 저는 발언하는 순간 이제 사실 점도표가 먼저 나오고 그 이후에 발언인데 점도표 나왔는데 이제 블라르 총재는 5.7에 찍어놨더라고요. 정말 이제 정말 이분은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일단 낙폭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서 흡수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발언 내용을 보면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을 더할 수도 있다.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정말 애매한 소리죠. 일단 가봐야지 안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이야기를 해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지금 서비스 쪽이 워낙 많이 오르고요. 사실 조금 이전과는 달랐던 게 이제 전 글로벌적으로 코로나라는 이제 질병 이후에 나온 첫 이제 금리 인하 시기와 인상 시기가 맞물리면서 서비스 쪽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왜? 해외여행을 가고 싶은 욕구. 그다음에 뭘 하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실 잠지우기는 힘들다.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이 좀 꺾임새가 좀 둔화가 될 수가 이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결론은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내년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게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프트 랜딩이라는 그런 이제 뉘앙스를 풍기니까 또 지수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발언 내용을 사실 뜯어보면은 거의 3% 이상 하락을 해도 좀 이제 무방한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일단은 잘 버텼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시 이렇게 되면은 트레이딩의 시간이 다시 온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산타랠리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트레이딩의 시간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주신 거고요. 자 그럼 반도체 쪽에 어제 상승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뭐 긴 시계로 봤을 때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포지션 어떻게 취해야 될지 궁금해지고요. 한국의 반도체 장비나 이런 부품 쪽에 납품이 더 가게 된다면 분명 수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에 장담 맞춰야 될까요? 네.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다시 몇 조를, 180조를 투자를 해서 좀 이제 중국 반도체를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각계의 전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이제 중국대로 이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라서 어제 보시면은 중국 반도체 이제 그런 장비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중국향이 강했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세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사실 줄다리기가 잘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보릿고개를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국의 반도체 산업, 187조 지원. 사실 이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파일을 뺏어가지 않을까. 혹은 이제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분야도 좀 따라오지 않을까. 그런 이슈가 있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중국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내수용으로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얼마만큼의 성장세를 보여줄지는 사실 미지수인데 사실 이전에도 300조 이상의 투자를 했지만 사실 남은 거는 얼마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온 이슈가 반도체 쪽에 일시적인 순풍을 불어주게 된다라면은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일시적인 측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의 이슈로 반도체주지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이 조금만 이어져도 이제 사실 반도체는 다시 한번 빅사이클이 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버티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미지수였는데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이슈로라도 반도체 쪽에 상승을 이끌어준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저는 만족을 하고요. 길게 볼 이슈는 아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간 시간을 번다는 거에서 위를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슈는 아니나 단계적으로는 힘이 되줄 만한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전략은 각각인 걸까요? 사실 반도체도 낙수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운 게 맞는데 이것을 선 반영한 주가가 지금의 주가다. 아니다. 내년에 적자로 하이닉스 적자 썰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내년이 더 힘든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버티느냐가 좀 미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 반영이라는 단어가 정말 애매하긴 해요. 이게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매번 좀 바닷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1월이죠. 내년 1월과 2월까지는 현재 주가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정말로 적자가 전환됐다는 공지가 나왔었을 때 시장의 반응이 이제 나올 거 다 나왔다고 해서 오르느냐 아니면 적자이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냐 즉 재고 처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두 기업들이 무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것 같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거는 현금 보유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망할 기업은 아니라는 게 저는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얼마나 바닥을 잘 잡느냐에 따라서 당장 6개월의 수익을 보장해 줄 수는 없겠지만 2, 3년 길게 보시면 분명히 한 번 정도의 빅사이클은 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우리는 공략을 해볼 거고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롱텀으로 좀 보시는 전략으로 가셔야지만 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장 그리고 반도체 쪽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폐배터리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뉴스는 계속 나와요. 또 현대차와 SK의 이슈도 있었고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협업 이야기가 들리네요. 또 성일화 혜택도 하나가 들렸고요. 네. 오랜만에 나와서 이틀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폐배터리 시장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그 부분들이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사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쓰디쓴 아마 열매를 좀 맡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폐배터리는 먼저 자동차가 올라야 되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주가 오르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서 그 마지막이 폐배터리가 오르는 그런 사이클이 좀 올라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광물이 오르게 되면 그게 폐배터리 시장의 상승도 올라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는 2차 전지의 상승까지 나와서 그다음에 순환 섹터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가 올라야 되고 2차 전지가 올라오고 그다음에 폐배터리가 오르는 게 사실 선순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해야지만 사실 자동차도 오르고 2차 전지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되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은 단기 반등에는 성공했으나 이 부분들이 지속되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여전히 고평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다고는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해서 좀 현저히 적은 게 현실이고요. 현금 보유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과연 보릿고개를 잘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정도의 하락에 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의 추가 매수보다는 한 10% 정도의 하락을 더 나오게 될 경우에 그 이후에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추천을 드리면서 아직 때가 아니다. 분명히 때는 오겠지만 지금은 평준 단가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 놓는지가 내년에 농사를 좌지우지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싸다고 덜컥 사지지 마세요. 이 폐배터리 시장은 싸다라고는 하는 관점이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아직 현저히 바닥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남았다라는 말씀으로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대장인 성일 하이텍이 여전히 모멘텀은 존재하고 있고요. 코스모 그룹주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 안에서 폐배터리 사업을 진행하게 된 코스모 화학까지 해서 두 종목은 분명히 한 10% 정도의 하락이 더 나오게 되면 제가 한 번 정도 더 다뤄드리면서 신규 매수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반도체나 폐배터리나 시원한 오케이고 사인이 나오지 않아서 좀 답답해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곧장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쌤이 좀 조심스러운 전략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어떤 걸 좀 지금 바닥에 나왔다라고 보시는지 OLED 쪽입니다. 애플이 또 OLED 탑재 속도 낸다 이런 소식이 들렸더라고요. 네, 어떤 쓰임새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OLED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많이 쓰르기 때문에 이런 경기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오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한국 업체들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은 지금 당장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사도 된다. 이래서 사실 2차전지, 폐배터리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과는 달리 조금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포인트를 잡고 한 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 주가가 또 잘 버텼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곡소리 나는 기업들도 사실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바닥권을 찍었고 올라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하다. 사실 룸이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박의 확률보단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OLED 관련주들은 지금부터 연말까지 한 번 정도 충분히 산타랠리를 기대해보면서 공략을 해보셔도 됐고 두 종목 정도 가져와 보면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녹스 첨단 소재 이거 한 종목 가져와 봤고요. PNH 테크 두 종목 한 번 다뤄보도록 하는데 PNH 테크는 전 처음 들어봐요. 네, 이제 관련해서는 OLED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워낙 많이 다뤄드렸고 제가 포인트마다 큰 룸은 아니지만 5%, 10% 공략하기 좋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바닥권에 찍고 한 번 정도 상승을 기대를 해볼 만한 상황이 나왔고요. PNH 테크는 신규로 제가 처음 다루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제 계속 고민을 하는데 OLED 쪽 차트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가볍고 조금 기술력 좋은 기업들은 조금 더 탄력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 정도 하루에 7%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다면 PNH 테크 신규 관심주로 제가 편입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좋은 수익률로 한번 AS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OLED 관심도 두 종목 기억해 볼게요. AS 하나만 갈게요. 11월 3일에 MK전자가 수익률 30% 정도 됩니다. 이거 최근에 또 강한 시세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략 어떻게 가져가요? 사실 MK전자는 민영 앵커님이 DDR5를 다뤄서 제가 정목을 내놓은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돌아 돌아서 재료가 남았다고 하면 결국에는 오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DDR5 관련주들 결국에는 출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결국에는 누가 저점에서 잘 잡느냐가 수익률을 판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개별적인 이슈를 오른 거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매도 포지션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 또 바닥에서 싸게 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때 되시면 아마 다시 다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요. 뭐 가나안가나가 마스크이긴 합니다만 사실 마스크나 진단키트 그리고 제약 쪽 주 초에 이미 지난주에 저희가 그걸로 한번 이익이 났고 이번 주에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에서 이제 그걸 챙기신 분들은 팔아야 될까요? 사실 저는 제약 쪽은 사이클이 한 번 더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올릴 기업과 이제 막 오릴 기업들이 좀 바뀌게 될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면 그만큼 파급력이 큽니다. 국내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좀 다르게 되는데 이제 또 중국도 주말이 지나게 되면 또 이슈들이 들리겠죠.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첫 주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은 확실히 확진자가 이제 카운트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의 파급력이 있을지 과연 위드 코로나 정책을 지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좀 판단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주 초에 한 번 정도 들이석들이석하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 시세가 덜 나온 섹터는 어? 왜 섹터 왜 올릴 것 같은데 안 오르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시간에 맡기면 한 번 정도 기회는 올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다음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분위기와 또 전략 챙겨봤습니다. 올해 FMC CPI 발표 때마다 진반쌤이 함께 했어요. 2022년도도 함께 호흡해 주셨고요. 내일도 또 나오십니다.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